우리는 가끔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여 그 주식이 10배 되는 꿈을 꿉니다. 즉 단기간에 1억이 10억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몇 년 만에 10배가 되는 주식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가능할까요? 세계 최고 투자자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20% 수준입니다. 바젤란 펀드로 유명한 월가이 전설 피터 린치는 연수익률이 29%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연수익률 50에서 100%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 10억 더 나아가 100억 부자가 가능하다는 꿈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생각의 오류입니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주식으로 돈을 벌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성일 님이 지은 마법의 연금 굴리기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한 후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큰 돈을 버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많은 시간 투자에 시간을 쓸 수 없고 시장의 큰 주가 변동을 이겨내기 힘든 평범한 우리들에게 적합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즉 절세 계좌를 통해 ETF로 자산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배분을 하는 5단계와 실제 어떤 ETF로 자산배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배분 이렇게 투자하라. 투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이다. 이 문장을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눠보면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 비싸질 대상이 무엇인가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가로 나눌 수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이것을 종목 선택과 매매 타이밍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투자 관련 책이 이 두 가지를 다룬다. 종목 선택과 매매 타이밍 외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 분산 투자가 그것이다. 분산 투자는 한 가지 투자 자산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을 뜻한다. 한 회사나 한 산업 또는 한 나라에만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주식 혹은 부동산에만 투자하거나 한 시점에 전부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 분산 투자는 요즘 나온 개념이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지혜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말은 가장 유명한 분산 투자의 격언이다. 구약성서 전도서에는 당신의 몫을 일곱이나 여덟 가지로 나누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어떠한 불행이 닥칠지 알지 못하기에 라는 말로 분산 투자를 권유한다. 불교 경전인 중화함경에는 재물을 구한 뒤에는 그것을 나누어 사분으로 만들어라. 사분의 일로는 음식을 만들고 사분의 일은 농사의 미천으로 삼고 사분의 일은 간직해서 급할 때 쓰고 나머지 사분의 일은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으라라는 말로 분산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모든 이로 하여금 자신의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하되 3분의 1은 토지에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케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비로 남겨두게 하라. 2000년 전에 나온 탈모드에 있는 구절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든 그는 위험과 수익 그리고 자산배분의 효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분산 투자는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분산 투자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자산배분 전략이 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산배분 전략이다. 포트폴리오란 여러가지 투자 자산을 섞어 놓는 것을 말한다. 내 투자 포트폴리오란 내가 투자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모아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개별 자산의 수익과 위험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과 위험관리가 더 중요하다. 1952년 해리 마코위츠는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다른 형태의 수익률을 보이는 투자 상품을 결합한 결과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감소함을 보여주는 수학적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각 바구니의 독특한 수익률 움직임이 다른 바구니의 움직임과 다름으로 인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 이것이 분산 투자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특정 섹터의 주식에 분산하는 것은 분산 투자의 원래 목적인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산은 해당 섹터가 하락할 때 섹터의 주식들이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어떤 자산이 하락할 때 하락하지 않거나 상승하는 자산을 같이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는 분산 투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투자 전략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주식의 여러 종목을 사는 것은 진정한 분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레이엄은 초보 투자자는 방어 투자 기법을 사용하라고 한다. 그가 말하는 방어 투자 기법은 주식과 채권에 반씩 투자하는 것이다. 공격적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도 처음에는 방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채권과 주식으로 구성하라고 한다. 이후 투자가 익숙해지고 지식이 쌓이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30에서 70%로 조정하라고 권한다. 그런 다음 다른 투자 대상을 추가할 수 있지만 반드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라고 한다. 즉, 가장 단순한 자산 배분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투자자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시장의 변덕스러운 모습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투자자의 비합리적인 태도 때문에 투자에 실패한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심리 편향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금융시장은 다양한 이유로 호황과 불황, 거품과 폭락을 반복한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받아들이고 시장의 출렁임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취해야 한다. 즉,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게 집중 투자를 하면 자산의 수익 변동폭이 너무나 커집니다. 마이너스 70%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1991년 게리 블린스, 브라이언 싱어, 길버트 비바워가 미국 82개 대형 연기금의 1977년에서 1987년 수익률을 조사했다. 전체 수익률의 91.5%는 자산배분 정책에 따랐고 종목 선택이 4.6%, 매매 타이밍이 1.8%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다양한 연구 결과로 종목 선택이나 매매 타이밍보다 자산배분 정책이 포트폴리오의 투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1대학기금 최고 투자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스웬스는 기대의 수익률이 높고 전통적인 자산, 즉 주식과 채권과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오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필요를 느꼈다. 다양한 자산을 포함시켜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한 결과 30년간 강세장과 약세장을 통틀어 연평균 13.9%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10억 달러였던 펀드 규모를 239억여 달러의 자산으로 키웠다. 그의 등장 이후 세계의 많은 영기금이 자산을 폭넓게 자산배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자 이렇게 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자산배분 투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설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핵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아차 하고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절차는 모두 5단계다. 1. 먼저 투자자별로 적정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한다. 2. 다음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군을 선택하고 자산군별 특징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정한다. 3. 자산별로 얼마씩 자산을 배분할지 비중을 결정한다. 4. 그리고 투자 기간 중 자산 재분배를 수행할 기준을 설정한 다음 5. 실제 투자를 실행한다. 각 절차별 상세 내용을 알아보자. 1. 목표 수익률 설정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 목표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기대 수익률이 큰 자산에 많이 투자해야 한다. 이런 자산들의 특징은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 역시 커진다. 반면 목표 수익률이 낮아 예금에 투자해도 된다면 투자를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불을 늘릴 수 없다. 연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가상화폐나 동전주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런 투자 대상을 지켜보았다면 그 이상의 수익이 낮다는 경우보다 쪽박이 난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알 것이다. 주식 투자자에게 1년 수익률이 얼마나 나기를 기대하는지 물으면 20에서 30%는 수익이 나야 하지 않겠냐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목표 수익률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투자자가 훨씬 많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상위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은 어떨까? 주식 투자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세계 부자 순위 상위권에 항상 언급되는 워렌버핏일 것이다. 그의 연수익률은 20% 수준이다.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그의 수익률은 5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이다. 워렌버핏은 그런 투자 수익을 통해 세계 5위권의 부자로 늘 이름이 올라온다. 다음으로 투자의 신 혹은 악랄한 환 투기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소로스의 연수익률은 26%이다. 마젤란 펀드로 유명한 피터 린치는 펀드 운용기간의 수익률이 연 29%였다. 세계 최대의 집 펀드를 운용하는 레이달리오의 퓨어 알파 펀드는 21%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세계 최고의 투자 고수들의 수익률이 연 20에서 30%이다. 당신의 투자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개인 투자자의 목표 수익률의 최적 값은 물가 상승률일 것이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이 나야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투자 결과가 높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목표 수익률 자체를 높게 잡으면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적정한 목표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로 잡는 게 좋다. 은행 금리보다는 1에서 2포인트 높은 수익, 운이 따라준다면 4에서 5포인트 높은 수익이 날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목표 수익률은 낮게 가져가는 게 안전하다. 저도 이것을 최근에야 깨달았는데요. 저는 항상 목표는 50에서 100%였는데 그게 완전히 무리한 목표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2배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8%에서 10% 수익률을 잡는 게 아무래도 가장 합리적인 투자 수익인 것 같기는 합니다. 2. 자산군 및 상품 설정 자산군을 나누는 기본적인 이유는 다양한 자산군이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서 각각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낮아지고 수익률이 개선되길 기대할 수 있다. 자산군을 크게 분류하면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즉 부동산금 등 그리고 현금성 자산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해외 투자를 고려하면 좀 더 세분화된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현금성 자산 등 6가지다. 전문 지식이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너무 세분화할 필요는 없다.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서 투자 대상 선정은 가장 먼저 고민할 부분이다. 투자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높은 수익이다. 단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반복 가능해야 한다.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자산, 즉 내가 투자할 대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상향한다는 말은 가격이 오르고 수익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즉 상향 모양을 말한다. 장기적이라는 말은 단기적으로나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산을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자산별 장기 투자 결과를 보면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 그림 14에는 미국 자산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준다. 주식은 96년간 연 9.5% 상승했다. 회사채는 6.6%, 국채는 4.5%, 금은 4.8%, 현금성 자산은 3.2%, 인플레이션은 2.9%였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이 폭락하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며 물가 상승률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 중에 주식이 수익이 가장 앞선다. 이 책에서는 주식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지수 투자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 지수 투자 방법 중에서도 ETF 상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의 단점은 주식시장의 출렁거림, 그 변동성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동성은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지속적으로 투자 전략을 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긴 투자 시간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준다. 장기 투자는 주식시장의 위험, 즉 변동성을 낮춰준다. 6개월 단위로 사고 팔았을 때 손실날 확률이 45%이며 최저 수익률은 연환산 마이너스 40%였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확률은 점차 낮아져 10년 단위 투자 시의 손실확률은 0%이고 최저 수익률이 플러스 2.4%였다. 평균 수익률은 8% 전후로 비슷한데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 가능성과 손실의 크기를 줄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 투자는 변동성의 좋은 부분, 즉 수익률이 상승하는 변동성만을 취하도록 도와준다. 이는 주식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다른 우상향하는 성격을 갖는 투자자산 역시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 위험이 낮아진다. 이것이 투자를 장기로 해야 하며 단기 성과에 1이 1비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즉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복리의 효과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 손실을 날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또 다른 방법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하는 것이다. 자산배분 전략의 가장 큰 강점은 수익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선택해야 한다. 상관관계란 자산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이 서로 얼마나 상관 있는지를 말한다. 즉 자산의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사는 게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으로는 국채를 꼽을 수 있다. 국채, 국채란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빌린 돈을 말한다. 국채 수익률은 낮다. 주식보다 장기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자산배분 전략에서 채권의 의미는 채권 가격의 움직임에 있다.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 채권 가격 상승은 주춤하거나 약간 하락한다. 반면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두 자산 간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의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의미 상관관계를 갖는 자산을 보유할 경우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낮춰준다. 하지만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2022년 시장 폭락 시 금리 상승으로 국채 가격도 하락하고 주식 시장도 폭락해서 자산배분 전략이 안 먹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대형 연기금도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자산 다변환을 통해 포트폴리오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과 수익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해외 투자로 유명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조 3천억 달러 규모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이다. 이 국부펀드는 해외에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은 위험한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에 투자하는 자금은 신흥국 즉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된다. 우리도 투자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멕시코 등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자금의 한국 투자 비중은 1%밖에 안된다. 특정 국가만을 투자의 범주로 한정하는 것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익의 가능성을 늦추게 되므로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즉 제가 주식책 리뷰를 하면 자주 달리는 댓글이 그게 미국 시장이어서 그렇지 한국 시장은 절대 안된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한국 시장은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아주 조그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려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이 자산배분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투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의 경우 환 위험을 해치하지 않는 것이 수익률과 위험 측면 모두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해외 주식 및 환율과의 의무의 상관관계로 인한 것이다. 환율 변동 때문에 해외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도 있는데요. 원화와 달러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치 없이 그냥 해외 주식을 매수해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미국, 선진국의 주가 지수와 의무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자산은 달러와 미국 국채 등이다. 주식 시장이 급격히 하락할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은 자주 목격된다. 시장이 위태로우면 달러를 찾는 이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 역시 비슷한데 주가가 급락하면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큰 미국 국채로 돈이 몰려 국채 가격이 오른다. 의미 상관관계를 갖는 자산을 편입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위험을 크게 낮춘다. 그리고 대체 투자입니다. 연기금이나 펀드 등 기관 투자자의 주요 투자 대상은 아주 오랫동안 주식화 채권이었다. 이 두 자산을 전통적인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대체 투자 자산은 이들 전통적인 투자 자산을 대체한다는 의미로 주식 채권 위에의 투자 자산을 말한다. 금, 원유 같은 원자재 혹은 부동산, 농산물, 해지펀드 등 다른 모든 투자 자산이 대체 투자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대체 투자 자산의 중요성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인 주식 채권과의 다른 움직임이다. 그들과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주식 채권 모두 수익이 안 좋을 때 대체 투자 자산의 가격이 올라서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을 대체 투자 자산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과 같은 높은 유동성을 갖고 있는 투자 자산을 말한다. 유동성이 높다는 건 입출금이 편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현금처럼 유동성이 높으면서도 작더라도 수익을 주는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은 포트폴리오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주식 국채 등 대부분의 자산이 하락하는 시기에 현금성 자산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고 저렴해진 자산들을 저가 매수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현금성 자산의 또 다른 용도는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춰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와 현금 혹은 현금성 자산 비중을 조절하여 위험 성향에 맞춰서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3. 장기 목표 비중 설정 자산별 장기 목표 비중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투자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극단적인 자산 배분으로 인한 실패 가능성을 막아준다. 투자자별로 투자 성향은 다양하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라면 높은 위험, 즉 변동성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하며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자 하는 방어적 성향의 투자자도 있다. 문제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 시장 상황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좋아지고 주식 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자의 성향은 공격적으로 변한다. 수익이 많이 나는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싶어 현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서 돈을 빼 주식을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배분 비율을 변경하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높아진다. 어느 순간 주식이 폭락하면 대부분의 비중이 주식으로 채워졌던 포트폴리오 역시 크게 손실이 난다. 손실로 인해 투자자는 주식을 멀리하게 되고 심리적인 이유로 투자 성향 역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바뀐다. 하락한 주식에서 돈을 찾아 채권과 현금으로 투자금을 옮긴다. 그런데 이 순간이 주식에 투자해야 할 순간이었던 것이다. 결국 다시 상승하는 주식을 보며 투자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주식 비중이 없다는 점을 떠올리고 후회한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행동장치로 장기 목표 비중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적의 자산배분 비중은 얼마일까? 최적의 비중을 찾는 일은 성배를 찾는 것처럼 불가능한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 윌리엄 번스타인은 그 이 책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자에서 꾸준히 자산배분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 최고의 배분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자산배분이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광범위한 상황에서 꽤 잘 움직일 배분을 찾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나 역시 번스타인의 의견에 동의한다. 최고 혹은 최적의 배분 비중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다양한 시장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견고한 비중으로 배분하고 그 원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자신이 처음에 정한 자산배분 비중을 꾸준히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보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자산배분 비중을 단순하게 시작하라는 것이다. 투자 성향은 세 가지로 나뉜다. 성장형 투자자, 중립형 투자자, 안정형 투자자다. 각각의 비중을 제시할 것이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모르겠다면 중립형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다음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수익과 손실을 관찰하고 투자 결과의 합인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수개월 수년의 투자를 하며 시장의 부침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본인의 투자 성향이 파악될 것이다. 그때 가서 성장형 혹은 안정형 등으로 바꿔도 늦지 않다. 참고로 다음 주장부터 제시하는 자산배분 안에 대해 이런 자산배분이 최선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다시 반복하지만 누구도 최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산배분 비중을 갖고 있지 않다. 중요한 건 자산을 배분했다는 점이다. 그것만으로도 포트폴리오는 안전해진다. 남은 것은 정한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도 실천하기 어렵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네 번째로 자산배분 기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격언 중 가장 중요한 문장을 뽑으라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나가 아닐까 한다.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건 어려우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도 있다. 자산배분 전략은 투자에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의 고민을 덜어준다. 최고의 매매 타이밍을 찾아 둔다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수익에서 매매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자산배분 전략에서 매매 타이밍을 대체하는 부분을 리밸런싱 우리말로 자산 재분배라고 한다. 초기에 투자했던 자산별 투자 비중은 자산 가격 등락에 따라 변한다. 이때 비중이 높아진 자산을 일부 팔아 비중이 줄어든 자산을 사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자산을 팔고 싼 자산을 구입하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모양새가 된다. 상대적으로 비싼 것을 일부 팔고 그 돈으로 상대적으로 싼 것을 사는 것이다. 투자 자산의 가격 변동성은 투자자에게 위험으로 인식된다. 자산배분 전략에서의 자산 재분배는 이런 변동성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준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점과 저점은 정확히 모르지만 약간 고평가된 주식은 팔아서 저평가된 자산으로 대체를 하면 결국에는 수익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적의 재분배 기간은 자산 재분배가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재분배해야 하는가? 자산 재분배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거래비용이다. 자산을 재분배한다는 것은 일부를 팔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자주 재분배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 매일 혹은 매주 재분배를 하면 거래비용이 과다해지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재분배 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으로 너무 길면 단기적인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시점인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투자가 직업이 아닌 이들을 위해 한 달 혹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계좌를 확인하고 재분배하기를 권한다. 여윳돈이 생겨 투자금을 추가 납입하거나 내년에 연금저축 IRP에 세액공제받기 위해 자금을 추가할 경우 리밸런싱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즉 자신이 투자할 자금을 더해서 자산 총 금액을 새로 선정한 다음에 매수 시점에서 목표 보유 비중에 따라 투자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넘치는 것은 매도하고 모자라는 것은 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금액이 있다고 하고 다시 재분배를 하는 거죠. 5. 자산배분 투자 실행 절세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해야 하며 투자 방법으로 자산배분을 권한다는 얘기를 책 전반에 걸쳐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시작해야 할까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많은 사람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타이밍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 매매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투자를 주저한다.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조차 쉽지 않은 타이밍 찾기를 초보 투자자가 고민한다는 것이다. 내일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초보 투자자이자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적절한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장기 성장 즉 우상향을 믿고 단기 이벤트에 초연해야 한다. 오늘 당장 시작하자. 주식이 떨어진다면 채권, 달러 혹은 금이 오르지 내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제가 하도 자산배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미국 지수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항상 미국 지수는 높은 상태에 있어서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사게 됐거든요. 그냥 자신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분할 매수도 괜찮다고 합니다. 분할 매수의 장점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들 수 있다. 한 번에 다 넣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말이다. 나눠서 넣는 게 많이를 대비할 수 있다는 안심을 준다. 적립식 투자 혹은 분할 매수의 단점은 장기 투자 시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5년, 10년 장기로 보면 6개월 동안 분할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산 재분배를 한다. 이때 포트폴리오 내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자산은 팔고 싼 자산은 사게 된다. 이러한 리밸런싱은 자한스럽게 각 자산별로 평균 매입당가 인하 효과를 발생시킨다. 자동으로 분할 매수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에게는 일시 매수가 이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심리를 무시할 수 없다. 자금의 크기가 수천, 수억에 이르면 더욱 불안해진다. 그렇다면 약간의 기회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분할해서 투자금을 넣어도 상관은 없다. 즉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분할 매수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ETF에 투자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는 경제의 사계절을 극복하는 K-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이달리오가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수익을 냈는데 그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자산배분 투자 방법론에 맞춰 한국의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K-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겠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기준으로 삼는 모델 포트폴리오의 자산군은 크게 주식, 국제, 대체 투자 3개로 나눈다.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을 담당할 주식 자산군의 비중의 50%를 할당한다. 그리고 주식 변동성을 커버해줄 국제와 대체 투자의 각 30%와 20%를 배분한다. 그리고 주식 자산군은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절반씩 나눈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코덱스 미국 S&P500 TR, E 환노출형이며 총 수익지수를 추종하는 유일한 ETF라 이 상품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여기 TR이라고 붙은 것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신흥국 지수는 중국, 인도, 한국에 동일하게 비중을 나눠서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코덱스 차이나 CSI300을 선정한다고 하고요. 인도는 시가총액이 큰 코덱스 인도 리프티 50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을 추종하며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즉 TR 지수 중에서 총보수가 0.0212%로 가장 낮고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이 큰 코스피 200 TR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대체 투자는 대체 투자 자산으로 금을 추천했는데 에이스 KRX 금연물 상품을 선정했다고 하고요. 3. 국채는 국내에 상장되어 활발히 거래되는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의 절반씩 배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국채는 KB 스타 KIS 국고채 30년 이네인스드를 선정했다고 하고요. 미국 국채의 경우 환 노출형과 환 해지형에 반반씩 나누어 배분한다고 하는데요.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 ETF,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라고 붙은 것을 선정합니다. 환 해지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는 타이거 KOFR 금리 액티브 합성을 현금성 자산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K 올웨더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대체 투자, 국채를 50%, 20%, 30%로 나누었다. 투자자의 위험 감내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K 올웨더를 성장형, 중립형, 안정형으로 나눈다. 나누는 방법은 각각의 현금성 자산을 5%, 20%, 40%를 배분한 다음 나머지 비중을 모델 포트폴리오의 비율대로 맞춘다. 즉 먼저 전체 자신의 자산 중에 현금성 자산을 뗀 다음에 나머지 자산에서 50, 20, 30으로 배분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이것처럼 성장형은 5%를 현금성 자산으로 띄고 중립형은 20% 현금성 자산의 배분, 안정형은 40%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험감도별 K 올웨더 포트폴리오 예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거의 데이터로 성과를 내보았는데요. K 올웨더의 백테스트는 1999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로 23년 3개월간이며 매월 말일에 리밸런싱 했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연수익률은 6.5%와 5.8%였으나 K 올웨더는 성장형, 중립형, 안정형이 각각 8.9%, 8%, 6.8%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고 합니다. 위험지표인 연 변동성에서 미국과 한국 주식이 각각 15.5%, 21.9%를 보인 데 반해 K 올웨더는 4.7%에서 7.5%로 주식의 3분의 1 수준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직전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나타나는 최대 낙폭의 경우 미국과 한국 주식은 50%가 넘는 하락을 보였으나 K 올웨더는 7에서 12%로 매우 양호했다고 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기간을 측정하는 손실 최장 기간을 보면 미국과 한국 주식은 70개월 전후로 6년 가까운 손실 기간을 겪었으나 K 올웨더는 15에서 16개월 수준으로 양호하다. 양호하다고 해서 손실이 안 난다는 말이 아니다. 늘 손실 발생 기간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2년에서 3년 안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 등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도 높아지고 하락폭은 적어지고 손실 최장 기간도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시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배분 전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김성일님이 지은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산배분 전략 외에 연금저축 IRP, ISA 절세 3총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산배분 전략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자산배분 전략이 다 이런 절세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보다 약 1.9% 정도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연금을 효과적으로 굴리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